오늘 아침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1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하루에도 몇 권씩이나 스팸 문자 마케팅 전화 심지어 보이스피싱 받아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이런 것들에 일상적으로 노출돼서 살다 보면 내 개인정보가 얼마나 많이 유출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는 짐작이 되죠. 그런데 최근 1년 사이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더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월 8월까지요. 스팸 건수는 2억 8천만 건 1년 전보다 68%나 급증하고요. 7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1년 전보다 61%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커지고 또 요즘은 딥베이크 같은 심각한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지만요. 기업이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때 이걸 피해자인 개인이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도 최근 3년간 500만 명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전담할 인력이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개인정보보호의 날인데요. 재난적인 수준으로 늘어나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해서 정부와 지자체, 기업들이 이렇게 대응해도 될까요? 아예 근절시키지는 못하더라도 피해가 더 커지는 일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9월 30일 월요일 오늘 아침 1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1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궁금한 뉴스 시간인데요.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는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PB센터 시간에는요. 최근에 그야말로 금값된 금값과 금투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는 퀴즈들입니다. 수학기를 앞두고 초가을 폭염 때문에 해충 피해에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주에도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전북 지역의 경우는 일주일 새 피해 면적이 2배 이상 커졌다고 하고요. 가뜩이나 낮은 쌀수매 가격 때문에 근심이 깊은 농민들이 해충 피해까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볕대에 집단 서식하면서 줄기와 이삭 전체를 말라죽게 하는 이 해충은 무엇일까요? 어려운가요? 보통 문제 나가자마자 한 10분 정도는 바로 답을 올리시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 바로 보기 드립니다. 1번 벼멸구, 2번 진드기. 이렇게 하면 쉽죠. 볕대에 집단 서식하면서 줄기와 이삭 전체를 말라죽게 하는 이 해충. 1번 벼멸구, 2번 진드기.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한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로 전하는 시간입니다. 양계 농가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소식인데요. 알을 낳지 않거나 좀 덜 낳는 닭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쉽게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는데요. 이 소식과 함께 이번 주 핵심 농작업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은 전문가가 닭을 일일이 확인해야만 구별이 가능했던 일이라고 하던데요. 알을 낳지 않거나 좀 적게 낳는 닭을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쉽게 판별할 수 있다고요. 네, 일반적으로 산란계 농가에서는 평균 3% 내외 알을 낳지 못하거나 덜 낳는 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개체 때문에 전체 산란계 사육수 기준으로 연간 390억 정도의 사료비 손실이 초래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가 닭 치골 부위 등을 일일이 확인을 해서 이상 개체를 속아내기도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서 실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달갈 진남벨트 위에서 이동하는 달갈을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자동 인식하고 케이지별로 수집한 달갈 수를 분석해서 알을 낳지 않는 닭과 덜 낳는 닭을 구분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한 건가요? 네, 이상이 있는 개체가 들어있는 케이지의 식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개사 환경에서도 정확하게 달갈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켰습니다. 그 결과 달갈 모음기의 색상과 재질, 고동 속도, 달갈의 색과 방향, 개사의 밝기 등의 영향을 받지 않게끔 기술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 개체가 있는 케이지와 케이지별 평균 산란수 등을 컴퓨터나 태블릿 등으로 쉽게 볼 수 있도록 웹기반의 정보 모니터링 시스템도 개발을 했는데 실제 농장에서 평가를 해보니까요. 케이지별 선별 정확도가 95%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시스템은 농가에서 활용하기 쉬워야 실제로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농가별로 각기 다른 케이지와 달갈 모음기 구조를 고려해서 카메라를 포함한 설비를 손쉽게 탈불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개사를 청소할 때나 장비 청소할 때 장비 손상을 막고 이동 설치도 쉽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농가가 직접 설비를 구매 설치할 수도 있겠지만 설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업체를 통한 장비 임대도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기술 개발에 참여한 공동 연구기업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기술 이전 이용을 원하는 기업에도 인공지능 모델과 관련 특허 등을 이전에서 빨리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이런 좋은 기술은 좀 빨리 보급돼서 양계능과의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가 귀리인데요. 이 국산 귀리가 식품을 넘어서 질병 치료제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요. 네, 귀리는 단백질, 비타민, 필수아모노산, 베타글루칸 등이 풍부한 곡물인데요. 특히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대양귀리는 국내 품종 가운데 식이섬유, 베타글루칸 함량과 항산화 활성이 가장 높습니다. 또한 곡물 중 길이에만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아베난스라마이드C 성분도 다른 국내 길이나 수입길이 가공식품보다 6 내지 12배 예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지난 연구에서 아베난스라마이드C 성분이 치매 예방과 소음청, 난청 등의 증상 완화 효과가 있음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 전임상 실험을 통해서 일부 항암제에 의한 약물성 난청에도 타격을 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네, 귀리가 정말 좋네요. 익히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그런데 약물성 난청 예방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네, 동물 모델의 아베난스라마이드C 단위 성분을 투여를 하고 1시간 뒤에 항암제를 투여했을 때 약물에 따라 청강각택표의 사멸을 73%에서 96.5%까지 막아서 난청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난청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심각성이 대두되는 질병인데요. 이번 연구 결과가 향후 난청 치료제 시장에 확대 적용된다면 국민건강증진은 물론 국내 귀리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귀리를 이용한 난청 치료제가 확실히 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해서 가을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이번 주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농작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날이 점점 선선해지고 있는데요. 경기, 강원 등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벼베기가 본격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7% 정도 벼베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장목들도 그렇겠지만 벼는 적기에 수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벼의 수확적기는 품종의 숙기와 출수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조생종은 출수 후 45 내지 50일, 중만생종은 출수 후 55 내지 60일이 수확적기이니까 잘 관찰을 하셔서 적기에 수확해야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확할 때는 콤바인 자금 속도가 너무 빠르게 되면 탈곡동에 투입되는 배의 양이 많아져 벼알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품질이 떨어지니까 탈곡동의 회전수는 1분에 500회전으로 맞춰서 해주시고요. 최종용의 경우에는 300 내지 350회전으로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IP, 지적재산권 이런 용어 많이 들어보셨죠?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을 일컬어서 IP, 즉 지적재산권이라고 부른답니다. 남의 상표나 상품 등을 베껴서 쓰면 그게 바로 지적재산권 침해가 되는데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또 주의를 해야 할지 오랜만에 공우상 별리사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지적재산권이 중요한데 아직도 좀 인식이 부족하고 그만큼 보호를 못 받는 것 같아요. 이 지적재산권 침해가 요즘 늘고 있다고요. 네,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서 세계 4위의 IP 강국이라고 불리고 있거든요. 그만큼 특허, 상표 등의 권리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지적재산권은 독점권이에요. 독점권이라면 아시겠지만 권리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권리를 허락 없이, 권리자의 허락 없이 타인이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침해라고 불려지는 거고요. 이런 특허권 침해, 상표권 침해 이런 문제들이 국내에서도 이제 일어나고 있지만 최근에는 중국의 타오바오 그리고 타오바오 그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데에서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안 쓰는 분들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이 쓰시는데 좀 그 사례를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 네네. 뭐 최근에 저희 고객한테 있었던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저희 고객은 사실 권리자는 아니었고 권리자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그런 케이스였는데요. 아, 경고장을 받은 분이군요. 저희 고객은 운동할 때 쓰시는 이런 마스크 있잖아요. 네네네. 타지 않게 하는 거. 네, 그런 마스크 있는데 그런 마스크에 대해서 침해 경고장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침해 경고장을 보낸 사람은 이 마스크에 대한 디자인과 특허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갖고 있었고요. 그분이 이제 특허권 침해, 디자인 침해라고 저희 고객한테 이제 경고장을 실제로 보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얼마를 달라, 보통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치매를 받았으니까. 보통 얼마 정도 그 마스크 침해했다고 얼마 정도 얘기하던가요? 실제로 이제 그쪽에서 좀 많이 요구하시긴 하셨어요. 1억 원 정도를, 1억 원 정도를 저희 고객한테 요구해가지고 조금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게 확실히 침해인지 판단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경고장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고 또 이제 어떤 일들이 그럼 앞으로 벌어지게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경고장을 보내는 사람은 특허권자, 상표권자 이렇게 이제 권리자들이 보내는 건데요. 예를 들어 땅에 대한 소유권이 있으면 땅의 권리 범위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처럼 특허권, 상표권 이런 디자인권 자체도 권리가 있으면 그 권리에 대한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장을 보낸 사람들이 이런 권리자가 보내는 건데 경고장을 보내기 전에 우선 자기 권리가 어느 정도인지 땅의 범위가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처럼 그 자기 권리가 얼마인지 우선 파악해야 돼요. 우선 파악하고 타인이 실시하는 제품이랑 비교를 해보겠죠. 이 제품 자체가 우리 권리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들어온다는 판단이 들면 이제 기본적으로 경고장을 보내는 건데 사실 이런 판단하는 것 자체가 개인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스크가 다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 물론 다르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별이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고장을 보내면 경고장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경고장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저 권리가 디자인권이든 특허권이든 그 권리가 유효한 권리인지 보고 마찬가지로 저게 이쪽에서도 판단을 하는 거죠. 판단된다 안 된다. 속한다 안 한다 등을 이제 판단해야 되고 만약에 저 권리가 주어지긴 했지만 특허청에서 좀 잘못 준 권리다. 아니면 어떤 취소나 무효되어야만 하는 사유가 있다. 그러면 그 해당 권리를 무효시킬 수 있는 절차들이 있어요. 무효심판이나 취소심판 이런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 절차들을 통해서 해당 권리를 소멸시킬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판단이 아니라 권리를 죽이기는 좀 어렵겠는데 그런데 침해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권리는 있지만 그러니까 특허권에서 제대로 줬지만 내가 침해한 것 같지는 않다. 네. 권리가 좀 벗어날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런 경우에는 특허청 심판원의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침해가 범위에 속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해달라는 것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하는 건데 만약에 그 결과에 따라서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이런 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민사나 형사소송 등이 진행될 수 있는데 거기 승패에 영향을 꽤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1억 원 고객분 경우를 생각해 보면 1억 원 정도가 내가 돈이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부담되는 금액이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소송으로 가면 사실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다고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 고객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괜찮아요. 네. 이제 저희도 경고장을 받고 판단을 해봤죠. 특허권이 유효하냐 디자인권이 유효하냐 저 권리를 죽이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그럼 그 다음 스텝은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게 침해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걸 판단하는데 침해를 벗어나기도 어려운 것 같아. 약간 이런 판단이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빨리 사실 합의로 빨리 사건을 종료하면 좋은데 합의를 하려면 양 당사자가 있고 요구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쪽에서 요구하는 게 좀 너무 과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한 1억 원 정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 고객이 판매한 거는 매출이 최대가 천만 원이 안 돼요. 매출이 최대 천만 원이 안 되고 실제 이익 자체는 또 몇백만 원 수준인 거예요. 몇백만 원 수준인데 저쪽이 1억 원을 요구하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라는 걸 청구한 다음에 저쪽 상대방한테 계속 어필을 한 거죠. 이거 사실 민사로 가더라도 당신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이 그렇게 크진 않다. 이런 것들을 계속 설득했고 그렇게 되면 소송으로 가게 되면 시간과 돈 낭비니까 그런 경우들을 계속 어필을 한 상태였습니다. 마지막 말씀. 여러 어필 중에 하나잖아요. 소송 가면 서로 피곤하다. 그런데 특허권이나 상표권 침해하면 처벌의 수위 아니면 실제로 얼마나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게 좀 경우마다 다르겠지만. 우선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이런 권리들을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면 형사상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좀 세죠? 무섭죠? 되게 세네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침해죄가 성립하려고. 그런데 물론 침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고의가 있어야 돼요. 고의라는 거는 내가 침해인 것도 알고 실시하는 거죠. 이거 특허권이 있는데 내가 그거 침해한 거 알고 실시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권리자가 경고장을 보내는 거는 그런 의미도 되게 커요. 나의 권리가 있고 네가 이거 침해하고 있어. 너는 이걸 알고 네가 만약에 계속 실시하게 되면 고의로 침해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침해 경고장을 보내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경고장을 받은 사람은 이게 침해인 것 같은데 라고 하면 판매하고 있던 제품이나 실시 같은 거를 바로 중지하고 그 침해 판단 결과를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제 사용하는 것들이 고의로서 좀 형사적인 문제가 크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민사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권리자 입장에 청구할 수 있는 게 침해 금지 가처분.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는 침해 금지 가처분이나 손해배상액을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손해배상액 같은 건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요. 기본적으로는 권리자가 예를 들어 내가 매출이 1억 원이었는데 저 침해 때문에 5천만 원밖에 안 생겼어요. 그러면 5천만 원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거잖아요. 이런 손해를 입증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손해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침해자 너가 받은 이익이 얼마야. 이거를 가지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둘 다 어렵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권리자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라이센스를 주면서 라이센스 fee 같은 걸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정도 금액 자체를 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금액 자체는. 그런데 갑자기 되게 나쁜 생각이 들었거든요. 순간적으로. 만약에 제가 이제 B라는 업체를 운영한다고 가정을 하고 별리사님이 A라는 업체를 운영해요. 그런데 똑같이 이제 물컵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아까 별리사님이 그랬잖아요. 조언을 할 때 침해를 했을 수 있어라고 경고장이 날라오면 일단 멈추라고 하셨잖아요. 경고장이 받았을 때 무조건 멈추는 건 아니고. 아 무조건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쁜 생각이 그거였어요. 괴롭히려고 계속 경고장을 보내는 거예요. 멈추게 하려고. 네. 그런 사례들이 최근에 몇 개 있었잖아요. 그립토 같은 상황 그리고 초월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 문제의 이슈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당의하려고 약간. 최종 결과는 아직 안 나온 상태인데. 멈춰 그리고 합의금 줘. 이렇게 해서 실제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합의금을 주고 끝낸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해 주신 고객의 경우 실질적으로 매출 1천만 원의 이익은 크게 많이 못 본 상황인데. 그 사례에서 실제 합의금을 얼마 주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저희 고객 케이스에서는 아까 손해배상 얘기라는 게 본인이 권리자 측에서 이분 손해를 입증하기는 사실 어려운 케이스였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특허 디자인권은 있었지만 본인이 거의 판매는 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본인 손해를 입증하기는 어려웠는데 그러면 상대방이 너는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익액을 달라고 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은 크지도 않았고 이익액 자체도 되게 작았어요. 그런데 상대방 요구하는 건 되게 컸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도 드렸었고 실제로 만약에 이게 고객이 아니라 권리자 측에서 민사소송 제기해서 그럼 민사소송 제기해서 예를 들어 그러면 이익액이 500만 원 확정이 된다고 가정하면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갔냐 이런 건데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권리자 입장에서 1억 원을 청구했다고 민사소송에 가정을 해보면 실제 판단은 침해 맞고 손해액은 500만 원이야 이렇게 판단이 되면 9,500만 원에 대해서는 권리자 측에서 패소한 거예요. 500만 원에 대해서는 자기가 인정받았죠. 그게 일부 승소 일부 패소가 되는 건데 우리나라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아시나요? 패소자가 부담입니다. 패소자가 부담하는데 그러니까 권리자 입장에서는 9,500만 원을 패소한 거예요. 500만 원을 승소했지만 그러면 9,500만 원에 대해서는 상대방한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침해자라고 할 수 있지만 침해자가 나는 9,500만 원에 이긴 거야. 그렇게 되면 9,500만 원에 대한 변호사 비용이 대략 한 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권리자한테 청구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보면 이제 실제로 손해배상 500만 원 받아가는 건데 변호사 비용을 700만 원 줘야 되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권리자인데. 네, 권리자인데. 서로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둘 다 시간과 비용 다 낭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고객 같은 케이스에는 결국 합의로 해가지고 처음에 제시하셨던 금액이 한 10분의 1 정도. 그 정도 금액에서 이제 마무리됐던.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서는 이제 아마추어인 제가 듣기에는 원만한 합의가 최선이라는. 원만한 합의가. 그야말로 최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중국 업체들 앞서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해외에서도 이런 사례가 많을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좀 소개 좀 해 주세요. 네, 네. 뭐 기본적으로 한국 제품을 중국에서 모방해서 유통하고 이런 사례들은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나아가서 한국의 어떤 권리들이 있는데 그런 권리들을 중국에 권리하지 않았는데 중국의 브로커들이 미리 선점하는 이런 케이스도 되게 많거든요. 뭐 설빙 같은 그런 케이스가 되게 유명, 한때 되게 유명했잖아요. 과거에 옛날 같은 경우에는 좀 되게 유명한 한국에 되게 유명하거나 유명한 제품, 유명한 브랜드 뭐 이런 것들만 모방했다면 최근에는 좀 전방위적으로 좀 약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중국 대리인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한국에 예를 들어 상표 출원을 하면 키프리스라는 곳에서 검색해서 이제 찾을 수가 있거든요. 보통 한국특허청이 신청을 하면 한 2, 3일 있으면 한국특허청이 공개가 거기서 검색해서 찾을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중국 브로커들이 보는 거죠. 아, 이거 한국에 상표 출원됐네? 그러면 이제 그 브로커들이 그것들을 중국에 먼저 상표 출원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우리 고객들이 중국에 진입하려고 하는데 먼저 상표가 출원돼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무선권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무선권이 뭐냐면 한국에 출원한 다음에 6개월 이내에 중국에 출원하게 되면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아무리 출원했어도 한국 출원일로 소급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선권이라는 걸 주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에 이렇게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우선권을 이용해서 한국 출원하시고 6개월 내에 출원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이고 하여튼 알게 모르게 이제 권리침해를 할 수도 있고 낭패를 볼 수 있는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조만간 또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상별리사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값이 치솟으면서 금 투자에 대한 관심이 또다시 일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PB센터, 문 열고 금값이 뛰는 배경과 나에게 맞는 금 투자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은행 클럽원 한남 PB센터의 박진석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근 금값이 많이 올랐다는데 얼마나 오른 건가요? 네, 금값의 국제시세는 1원 쓰당 얼마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연초에 2,050달러에서 지난 9월 27일 2,686달러입니다. 비율로 보면 약 30% 오른 거고요. 우리 이제 흔히 한돈, 두돈 하지 않습니까? 3.75g인데 연초 33만 원에서 9월 말 43만 원 이것도 이제 30% 올랐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렇게 금값이 많이 오른 거잖아요. 짧은 시간 안에 30% 오른 건데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죠. 네,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기대하고 있었고 올해 9월에 단행한 통화정책 완화가 가장 큰 영향이라고 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돈이 많이 풀릴 것이므로 금값도 오르는 그런 원리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금값이 오르니까 투자하려는 사람들도 또 몰려들고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을 방어하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강세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중앙은행,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금을 비축하는 비중이 좀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금을 소비하는 사람도 늘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리가 낮아져서 시장의 돈이 많이 풀리고 그리고 금을 사려는 큰 손들이 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금값이 이제 내년까지 더 오른다 이런 정황도 있고 아니다, 너무 올랐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어려운 질문인데 어떻게 금 투자 매력적으로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고서를 봤는데요. 일단 오늘 투자해서 다음 주에 내가 이익을 봐야지 이렇게 접근하시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주식이나 채권 외에 제3의 대체 자산으로 보고 접근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금리가 내려가고 중앙은행 등 큰 손들이 언제든 금을 살 수 있으니까 당분간은 긍정적 전망을 하고 있어요. 당분간은요? 네, 어떤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꽃놀이패다 이런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몰려서 하지는 마시고 제3의 대안 정도. 제3의 대안으로 하지만 나쁘진 않다. 맞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금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역시 금계라고 불리는 골드바를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산가들은 이런 식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자산가들은 보관이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그렇죠. 다 개인 금고가 있어서 그런가? 왜 골드바에 투자를 하는 건가요? 네, 골드바는 금덩어리인 초콜릿같이 생겼거든요. 100g 또는 1kg 정도로 거래가 되고요.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100g짜리가 소비자 가격이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원래는 1,120만 원 정도가 가격인데 5% 수수료 붙고요. 부가가치세 10%를 내서 1,300만 원이 됩니다. 장점은 굉장히 뚜렷하죠. 일단 내가 금을 갖고 있다는 안도감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중앙은행에서 금을 보관한다고 하는 것처럼 제3의 안전자산으로 확보하려는 자산가들은 그런 니즈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10g짜리 골드바도 있거든요. 작은 거. 그런 거는 뭐 예컨대 손주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그러면 선물용으로 하기도 좋으니까 그런 수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골드바는 단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수료가 15%나 대요. 너무 비싼데 그래도 이제 구입하려는 수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금을 투자하는 방법 중에 금 통장을 개설하는 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 근데 금 통장은 어떻게 은행 가서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1g, 1g 이렇게 정립하는 식으로 모으는 통장이 있고요. 모바일로도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요? 앱으로도? 네. 그리고 죄송하지만 하나은행은 없고 국민, 신한, 우리은행에서 개설이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왜 죄송합니까? 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장점은 모바일 뱅킹에서 볼 수 있으니까 정기예금 내가 얼마, 금 통장 얼마, 한 화면에 볼 수 있는 장점인데 또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15.4% 배당소득세 과세가 돼요. 그렇게 되면 단점입니다. 15.4%? 그럼 골드바일은? 이게 매매 차익에 대해서. 아, 매매 차익에 대해서. 네. 이익에 대해서. 하여튼 세금이 꽤 높네요. 그렇죠. 골드바를 사나, 금 통장을 개설하나.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금 시장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또 어떤 장단점이 있는 건가요? 일단 금을 투자하는 목적이라면 가장 추천하는 방법이 한국거래소 금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주식처럼 그냥 증권사 모바일에서 매매가 가능하고 무려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예요. 비과세입니까? 네. 물론 거래 수수료 0.3%씩 붙는 건 있지만 기본적으로 비과세니까 이번 주에 투자했다가 두 달 뒤에 매도 하더라도 이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금 통장하고 비교하면 연초에 100만 원 투자했다면 30만 원 이익이 비과세인데 금 통장으로 하면 25만 원만 내 거가 되는 거죠. 하나은행이 금 통장 없다고 너무 비판하는 시선. 아니요. 그런데 장점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화면에서 관리가 된다. 이런 장점입니다. 어쨌든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금 시장에 투자하는 방법 이거는 세금이 거의 없다는 거. 네. 맞습니다. 이게 아주 큰 장점인데 또 이제 간접적인 투자 방법으로는 금 펀드 아니면 저 이건 많이 들어봤어요. 금 ETF 상품. 네. 이런 거는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일단 한국거래소 금 시장이 활성화되기 이전에는 금 펀드나 금 ETF가 많이 판매가 됐었고요. 가장 큰 장점은 금 펀드의 장점은 현재 말씀드린 바로는 거의 없는데 어떤 게 장점이냐 하면 혹시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아나운서님도 가입하고 계시죠? 아니요. 절세 상품으로 많이 가입하고 있는데 너무 좀 한심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바스켓 안에서 운용할 때는 절세 혜택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퇴직금을 정립한다든지 할 때는 일부 자산을 금 펀드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줄여서 말씀드리면 내가 갖고 있는 안도감을 얻고 싶다면 두 번째는 금 골드바, 두 번째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한국거래소. 그리고 장기적으로 내가 퇴직금이라든지 연금저축에 운용하고 싶다 그러면 간접 투자 상품 즉 펀드나 ETF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래저래 세금이 있는 거를 좀 잘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다양한 방법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금을 투자하는 방법. 그렇죠. 어떤 거를 좀 나한테 맞게 어떤 거를 선택하면 좋을지 좀 팁을 좀 주신다면. 가장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를 통해서 내가 뭘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한국거래소가 가장 좀 좋고요. 대신에 이제 퇴직금이라든지 연금저축처럼 장기적인 투자를 한다 싶으면 금 펀드를 통해서 투자하는 것이 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 펀드를 투자하는 방법.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초년생들의 경우에는 사실 물론 이제 똑똑한 친구들의 경우에는 바로 이제 금에 투자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런 어떤 상품을 떠나서 어떤 거를 먼저 하면 좋을지 한번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회 초년생에게 권고하는 건 사실은 짠테크라고 하잖아요. 금을 떠나서 소비 습관에 대한 점검이 제일 필요해요. 소비 습관에 대한 점검이 제일 필요해요. 오늘 나와 있는 주제는 아니지만 본인이 소비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이 초년생에게 매우 필요하고 장기 상품 무턱대고 가입 많이 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IRP라든지 이런 세제 혜택을 받는 상품을 가입을 하시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한번 해보시는 것. 소액으로는 5만 원, 10만 원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도 되고. 그리고 아까 퇴직연금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제가 가입을 안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 정도 돈은 투자를 잘 해서 이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굉장히 투자 상황이 안 좋거든요. 좀 어떤 상품을 들면 좋을지 이런 걸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퇴직연금은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일단 내가 퇴직금 개인적으로 연금을 가입해서 운영을 한다면 표준 포트폴리오 같은 게 각 금융회사에서 모바일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표준 포트폴리오가 뭡니까? 그러니까 나는 안전적인 성향이다. 그러면 정기예금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의 국가 채권, 국채를 가입한다든지 아니면 우량한 대기업의 주식을 산다든지 이렇게 비중을 나눠서 하는 건 자산 배분이라고 하거든요. 오늘 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도 100이라는 자산을 운영한다면 5에서 10%는 대체 자산을 내가 투자하겠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해칭하겠다. 그러면 이런 실물 자산, 금 같은 자산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걸 개인이 다 계산하기에는 좀 버겁거든요. 그런데 각 금융회사에서는 그거에 대한 예시 내지는 권유, AI 서비스 이런 게 다 발달해 있으니까 그거 중에서 고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퇴직연금을 만약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추천해 주실 만한 어떤 상품들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아마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는다는 건 법적으로는 퇴직금을 주게 돼 있으니까 아마 어딘가에는 쌓여 있을 거예요, 퇴직금은. 그런데 이제 목돈을 내가 운용을 하겠다. 아까 짠테크 말씀도 드렸지만 사회초년생이 2, 3년간 열심히 저축해서 몇 천만 원을 모았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주식 채권 그리고 제3의 대안인 이런 금펀드라든지 이런 걸 좀 나눠서 가입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투자 성향을 본인이 좀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시중 금리 정도로는 만족을 못한다 하는데 계속 정계금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선진국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주식 그리고 우리나라 채권 이런 걸 나눠서 하는데 개인적으로 투자하려면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니까. 아니, 알아보고 막 이래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펀드라든지 ETF 같은 것은 전문가들이 알아서 운용을 해 주는 거니까 그런 상품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난번 출연했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인터넷이 워낙 좋아서요. 1등부터 한 20등까지 그냥 서칭하면 바로 나옵니다. 누가 지난 1년간 잘했는지. 상품 이제 수준으로 보면. 네. 그래서 펀드 매니저 이런 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자기 등수가 매번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 중에서 고르시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관심을 갖고 검색을 통해서 그런 검색 결과들이 요즘은 좀 투명하게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열심히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PB센터 오늘은 금값 된 금값 그리고 금 투자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하나은행 클럽원 한남 PB센터의 박진석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은 벼멸구였습니다. 네. 7255님 2935님 정답 다 보내주셨고요. 네. 8613님도 외가가 광주인데 요즘 벼멸구 때문에 난리라고요. 아이고. 쌀농사 하는데 많이 속상해 하신다고. 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피해가. 9271님도 아직은 괜찮다고 수학을 앞두고 걱정이라고 하시는데 제발 별일 없었으면 좋겠고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전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전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